박선진님, 건설주가 궁금합니다. 건설주 궁금하죠. 왜냐하면 건설주가 정부의 대책 나오기 전에 건설주나 혹은 건자재 관련주들 주목해보자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수익도 많이 났고 오히려 단기적으로는 뉴스에 팔아야 된다. 밀렸잖아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혹은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거든요. 건설주 한번 얘기할까요? 좋은 질문이신데요. 네. 건설주 한번 볼까요?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에 걸쳐서 말씀드렸던 게 좀 챙기자, 좀 챙기고 절반이라도 챙기고 아니, 이익금이라도 챙기고 나머지 추세 대응하시죠?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대건설도 현재 위치를 좀 보면 단계적으로 보시면 주가가 조금 약세 구간이 놓여 있는 거죠. 그래서 GS건설, 대표적인 것만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GS건설. 똑같습니다. 흐름이 현재로서는 약세 흐름을 좀 놔주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HDC 현대산업 개발, HDC 현산 주가도 똑같습니다. 흐름이. 고점에 비해서는 저 정도를 받았죠. 최근에 그래도 정말 다행인 게 우리가 지난번에 대림산업이 인적 분할을 해가지고 DI하고 DI-ENC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우리가 메커니즘 상으로 봤을 때는 인적 분할을 하게 되면 주가가 밑으로 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좀 빠지다가 최근에 올라와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KCC 같은 경우에 회사가 그때 실리곤 사업부를 분할을 해서 미국 쪽으로 다 모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업지주회사다. 그런데 이 DL 같은 경우에 메커니즘 상으로 빠질 수가 있는데 이게 그래도 조금 자세히 봐야 되는 게 케미칼 사업 부분을 들고 있는 사업지주사이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경우가 달리 나올 수 있다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생각만큼 그렇게 많이 하락 조정이 안 나왔고요. 7만 5천원에서 6만 4백까지 올라간 패턴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DL 이런 쪽, DL 이런 쪽도 함께 좀 보시면 좋은데 뭐 건설 쪽은 DL, E, N, C죠. DL, E, N, C죠. DL, E, N, C. 함께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들고 가시는 게 맞아요. 많고 맞는데 유가도 좀 많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유가도 좀 많이 올라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을 보셔야 되고 공공임대주택 관련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게 뭐 NX 이런 종목이죠. NX NX, 하츠 이런 거. NX, 하츠 이런 종목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산목, S폼, 산목, S폼 이런 종목들. 이게 다 좋은 종목들이에요. 사실은 개별 종목이긴 하지만 이쪽에 산목, S폼도 있고 근데 또 제가 또 살짝 말씀드렸던 게 현대 리바트 이런 종목들도 좋아요. 이렇게 뭐 우리가 한세형을 봐야 되겠지만 현대 리바트는 개인적으로도 손을 합니다. 라고 여기서 말씀드립니다. 방송, 저기 K-방송에서 말씀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많이 언급한 종목들인데 일단은 모멘텀이 좀 살아있긴 해요. 특히나 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게 이 산목, S폼이라든가 NX라든가 이런 하츠 이런 종목들은 단계에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세력들 입장에서는 개인 수급을 이용을 해서 한 번도 치고 빠지는 그런 스탠스가 나와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챙기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개인적인 어떤 세력들에 의해서 치고 빠질 수가 없는 게 이런 큰 종목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기관 투자가 외국인들의 스탠스를 봐야 되고 기업의 업황을 좀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건설주 길게 보면 좋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항상 좀 챙겨가는 그런 습관을 기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챙겨가는 습관이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모여가지고 같이 소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주식 사놓고 신경 안 쓰시거든요. 근데 다시 참여하신 분들은 그런 아마 좀 돈을 벌고자 수익을 좀 챙기고자 하는 취지가 강하기 때문에 항상 큰 종목이든 작은 종목이든 반복적으로 대응하시는 어떤 형태든 간에 좀 챙겨가면서 항상 대응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